이거 어떡해 참아 메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살리려고 모자로 좀 썼어 오우 예아 와 존맛해 아무리 잡아요 이거 안 나와 더러워 피부 관리를 하는 걸 난생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피부 관리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봐요 피부가 이렇게 다 일어나서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피부가 일어났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냥 외모 관리를 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트러블이 너무 많아서 보시기에 불편하시거나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휴가도 별로 찼거든요 요리 좀 아시는 분들 저 팁 좀 주세요 형 로즈마리 있나? 로즈마리가 뭐예요? 꽃은 좀 저하고 안 어울려요 처음 버튼 먼저 넣어요? 일단 불 켜고 이거 넣는 거죠? 이거 더 칼로리 개녹지 않나? 많은데 요만큼만 응 좋아요 형 버터 마지막에 넣어야지 아 버터 마지막에 넣는 거라고? 그냥 그러면 고기 넣어요? 어 넣을게요 기름을 넣으라고? 기름을 안 줍는데? 병경신이야 십대 개신이다 아 망해져 오 오 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쎄 이게 일단 라면을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광고는 아닌데 흥세라면 볶음면? 뭐 이게 있더라고요 뭐 이거 맵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일단 두 봉지 한번 때려볼게요 이 바로 옆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와인잔입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서 할인 행사에서 받은 이 트레브를 이렇게 꼬이 오셔나? DCA와 탄산수랑 섞어서 먹거든요 탄산수 아! 이걸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걸 돌리는 거구나 다들 2021년 좋은 한 해 보내셨길 바라고 많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힘내서 2022년도에 다들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메리 크리스마스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기분 좀 내보라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안 듣기 조용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이 산 토마워크 거기 있잖아요 이 영상 편집돼서 올라가는 영상에 스무 분께 제가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되는 영상 올라가는 영상에 댓글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배송해드릴게요 한우는 아니고요 미국산이에요 구독자들은 한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더 터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고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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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찍어서 음! 와 잘 익었는데? 와 씨 댓글에 와 그냥 제가 사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음 와 이걸 어떻게 참아 와 나 이거 음미하면서 아껴서 먹을래 아껴 먹을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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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참아 음 음 음 음 음 와 아니 뭘 나와라고 타는 오빠 갖다 놓을게 미안해 빨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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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도 9살밖에 안된게 아주 그냥 오빠한테 잠깐 와봐 빨리 와봐 여기 서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지금 하연이 보시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많은데 인사 인사 네 하연아 오빠가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고 오늘 트리도 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빠 마지막으로 짠 한번 해줘 여기다 치는 짠이야 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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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인생이지 맞지? 응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볼 이거야 오케이? 네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너 시크릿 주저 하나 사줄게 지겨 그럼 뭐 사줬으면 좋겠어 인스 인스? 응 스티커 스티커? 오케이 인스 사줄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빠나볼 리 감사합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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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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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